xsfm입니다. p-o-d-e-r-a 술안주로도 쿵닥쿵닥쿵닥쿵닥쿵닥쿵닥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예진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MC님, 안성주님. 저는 버그코어 사연에 보조 캐릭으로 나왔던 친구에게서부터 요파씨를 전파받은 네. 자기소개를 되게 열심히 평소에 보낼만한 사연이 별로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너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버그코어 사연에 보조 캐릭으로 나왔던 친구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일일이 다 기억해요. 친구랑 같이 있는데 접착제로 하고 같이 미대생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말고 같이 미대생들이 무슨 접착제를 그리고 버그코어 사연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 접착제로 하자고 저 접착제로 하자라는 말을 하셨던 친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분의 친구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 결론이에요. 저희가 모르는 사람한테 직접 옛날에 팬들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 누구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딱 듣고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지금 이혜지님에게도 저희는 아 그러시구나. 라는 반응을 띄워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혜지 씨. 아 맞습니다. 때는 2017년 1월 초였습니다. 어쩌다 제주도를 방문할 일이 생겨서 3일 정도 제주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더랬죠. 일하러 가셨군요. 같이 작업하는 언니와 함께 말입니다. 네. 역시 미대생입니다. 작업하는 미대생이죠. 첫날 종일 제주시 근방에서 일을 한 우리는 둘째 날은 탁 트인 바다와 화성암이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풍경을 화성암 화성암인가요? 현모암이 아니라 화성암을 특별히 찾으셨나 봐요. 화성암이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풍경을 찾고자 아침에 빌린 렌터카로 지인이 귀뜸해진 장소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이게 작업이라는 게 사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정확한 작업 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네요. 한 시간 정도 운전했을 즈음 배가 고파왔습니다. 이른 점심이 먹고 싶었습니다. 보조석에 있던 언니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물회를 먹고 싶다고 했고 아 예. 빠른 검색 후에 좀 전에 맛집을 지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유턴을 돌아 자그마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지도상 맛집이 지한 곳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그냥 공터였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건물을 험은 흔적이 있는 아 문 닫았군요. 어디가 부엌 어디가 화장실이었는지 보일 만큼 아직도 바닥에 타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아 이런 빈 건물을 보고 있으면 게임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죠. 여기서 내가 뭘 찾으러 왔나 사실은 저는 이런 빈 건물을 보고 있으면 일단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아 왜요? 어떤 디자인 소스로 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빈집을 보면? 네. 빈집 폐허 이런 거 좋은 소스지 않나요? 아 하긴 저도 게임에서 빈집 같은 거 보면 참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막상 차에서 내리니 춥더군요. 시내에 있을 땐 와 서울보다 많이 따뜻하네 했는데 바다 옆 마을에 오니 바람도 쐬고 추웠습니다. 길에 사람도 없고 뭔가 휑했어요. 그러면서 배는 더 고파졌고 물회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 이전에 물회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저랑 같으시네요. 네. 엄청나게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을 지난주 그 하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추웠고 사실 전 물회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문장이 유기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공터에서 열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횟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횟집 아니에요? 지도가 알려준 게? 열 걸음은 보통 지도가 크게 구분하지 않나? 한 30초 정도 고민하다가 춥고 배고프고 해서 일단 그냥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물회가 있냐고 여쭙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시는 아주머니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널찍한 식당 중간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한치 물회 정식 2인분을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한치 물회 네. 한치 물회 정식 참고로 저는 여행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이 라면인 사람입니다. 자 요즘은 이 다른 식재료의 가격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완성된 식품에 주식이 라면 얘기가 2000년대 후반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2010년대에는 주식이 라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80년대 이런 때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무슨 장정구 선생이나 임춘혜 선생 이런 사람들 주식이 라면이래요. 애호가죠 이건? 네. 애호가 오랜만에 타지에 와서 정식 같은 걸 시키니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기대에 나오는 건 다 먹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푸짐한 반찬 몇 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반찬부터 먼저 고루고루 시식하고 있을 때 무려 고등어 회가 한 접시 도착했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사실 전 고등어 회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회를 뒤져본 적이 없나봐요. 고등어 회는 좀 흔하진 않죠. 끊지나는가? 최근에 흔해지었죠. 어렸을 때 잠깐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었어서 아직도 고등어를 먹을 때는 조금 망설였다가 맛있게 먹는데 처음 먹는 생고등어 역시 조금 망설여지도군요. 언니가 먼저 회를 맛있게 먹는 걸 확인하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왜 그래요? 기미상궁이에요? 같이 가신 분이? 그렇죠. 알레르기상도 언니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나왔으면 맛있게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젓가락은 평소에 라면바를 짚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고등어 회 밑에 수북히 쌓인 천사채를 집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회를 안 먹어본 사람이다. 이거 먹는 건 면이 나온다 밑에 이러면서 언니가 맛있게 회를 씹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제 입은 천사채를 한가득 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가득은 정말 어렵다. 이전에도 회를 먹을 때면 저는 늘 천사채를 몇 가닥씩 뽑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멋진 만찬에 다음 코스를 가져오신 아까 그 아주머니께서 휴지를 집어먹는 강아지를 다그치는 말투로 아이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맛있는 회 여기 있잖아요 그걸 왜 먹어 라는 말과 함께 제 입 밖으로 삐져나온 천사채 한가득을 잡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 잡아주시진 않는데 그러면 강아지 휴지먹을 때랑 정말 비슷하네요. 진짜 똑같은 상태네요. 보통은 저는 입을 아 벌리고 꺼내 약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코 푼 이렇게 잡고 그렇죠 그리고 가시면서 이 아주머니께서 만약에 엉덩이나 등짝을 한 방 때리셨으면 진짜 개치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은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됩니다. 아주머니께서 천사채를 한가닥 잡으셔서 당기시는데 제 입 안에 있던 천사채가 명주씨 뽑히듯이 한올 한올 호로로로 하고 아주머니 손으로 나풀나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가 없으십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누가? 아주머니? 둘 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길기도 하네. 뽑았는데 뽑히네 아주머니 입장에선 그러셨을 거고 아주머니가 뽑아주신다. 이 분 입장에서는 사실 전 살면서 한 번도 누가 제 입안에 있는 음식을 빼가는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너무 많아. 사실 전 물회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전 고등회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전 입안에서 마지막 거는 아마 대부분이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입안에 있는 음식을 빼가는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아주머니의 동작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뭔가 다 수긍해야 할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고등어 회를 집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나왔었고 그리고 물회도 맛있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며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도 제 입안에 있는 음식을 빼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경험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체를 낚아가신 아주머니의 행동이 전혀 불쾌하지도 무례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수의 족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어머니로 모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주 엄마 결론도 이상해요? 그분은 여태껏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관광객들을 다그치고 꼬불꼬불한 천사체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희 엄마한테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연이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죠? 왜 엄무니한테 갑자기 미안한 거죠? 이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혜지 씨의 자동기술법 제임스 조이스 엄마한테 외미하네요. 요파 씨와 그야 씨를 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설 연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혜지 씨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사체가 뭘로 만든 거죠? 우묵가사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예전에 무채 무채도 많이 썼는데 예전에는 정식으로 일식집을 일식집이란 표정어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식당에 가면 무채를 써는 거가 얇게 써서 밑에 까는 걸 만드는 게 처음 하는 일이라면서요. 초짜가 초임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걸 얇게 얇게 써는 것 때문에 옛날 일식집에 가면 그 퀄리티가 되게 균일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기계로 다 해버리고 그런 문화라든지 없어져서 기계로 다 해버리는데 굳이 본인이 면을 되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먼저 해주신 걸로 봐서는 보통 우묵가사리로 만든 천사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가 아니고 네. 그리고 그것은 또 보통 약간 꼬불꼬불합니다. 아니 근데 회를 못 먹는 분들 생김새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겠군요. 비린 것 때문에 못 먹는다면 그 우묵가사리도 되게 비리지 않나요? 회가 올려져 있는 건데 그게 회가 싱싱하면 우묵가사리는 아무렴서도 안 나죠. 천사체는 그 말은 즉슨 회가 싱싱하면 그 회는 얼마나 맛있겠냐 얼마나 아무렴색이 안 나겠어요. 근데 또 우묵가사리는 회가 너무 싱싱하니까 이 우묵가사리는 진짜 냄새가 안 나겠구나 이러면서 천사체는 천사체는 되게 무슨 스파게티면이나 이런 것보다도 탄성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센데 댕기면 뚝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어봤네. 먹어봤어. 난 많이 먹었지. 유엔씨도 회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 친구들이 20대 일 때 친구들이 목돈 생기면 횟집 가지 않습니까? 가면 저는 할 게 없었어요. 회를 안 먹어봤으니까 계속 안 먹은 거야. 유엔씨 마음을 이해해요. 천사체를 먹었군요. 그렇죠. 맛있어요. 찍어 먹으면. 쌈장에. 그러나 누군가 입에서 빼가신 적은 없다.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리고 또 만약에 빼갔다. 그러면 저는 제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겠죠. 다 뺏길 순 없어. 이러면서 이혜진님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 뽑히듯이 그리고 거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계속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씩만 잘 나가도록 이혜진씨가 협조한 거죠. 인연중에 협조한 거죠. 흔히 보기 힘든 자기 입에 있는 음식을 누가 가져간 그렇죠. 그리고 감사함을 느낀 좋아해버린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마를 버리고 싶게 된 상관도 없는 어머니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 얘기인가 보다 제주도 엄마가 더 좋아져서 친엄마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얘기예요. 여기서 줄인다는 거군요. 아주 감성적인 분이세요. 그 감성을 우리가 따라잡게 너무 빠를 따름이었습니다. 이혜진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